한국항해안연구원에서 개발한 기기를 통해 맥진단이 가능한 맥진계와 이맥진계의 소형화한 순목형 맥진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맥진계는 한의사의 즉암과 한의사가 판단하는 맥상 분류 과정을 첨단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진단기기입니다. 한국항해안연구원의 맥진계는 기존의 기술에 비해 정밀한 제어와 압력의 조절이 가능하여 적절한 압력으로 정확한 맥측점이 가능합니다. 측정 위치를 센서로 조절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 맥진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맥진센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소형화에 성공하여 웨어러블 기기 개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목에 둘러짐 맥할 수 있는 손목형 맥진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기기를 활용한 맥진 기술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미래 시장까지 장기적 가능성을 가진 우리 기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터림 맥진과 함께 공장의 맥진을 알 수 있고, 미리가 시작하는 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감사드립니다. 기술을 받으면 문제를 해야 남편의 문제를 확보하는 기술에 대한 의견을 감사드립니다.